아, 그거? 엄마 보여주세요. 하나씩만. 그게 뭐예요? Among Us U? 3,200원입니다. 네, 다 들으세요, 서리. 고맙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자, 지금부터 먹방의 스태프입니다. 이건 초코우유, 이건 초코코픽이에요. 맛있겠죠? 초콕지가 먹고 후루룩 받아 먹는 거예요. 예쁘다, 후루룩. 예쁘다, 후루룩. 음, 멕시가 왜 나왔네, 후루룩. 자, 여기요. 여기 있다면, 같아요. 음, 달콤하네요. 달콤해요. 맛있어요? 정말 꿀맛입니다. 꿀맛이에요? 다음은 초코픽이에요. 음. 이 먹방 계속 달콤해요. 어떻게 먹는 거예요? 고어? 고거서? 음, 맛있어. 맛있어요. 맛있어요? 어떻게 먹는다고요?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. 초콜렛에서 꼭 찍어서. 초콜렛에서 꼭 찍어서. 태티가 만든 것을 꼭 찍어서. 그래서. 찾아뵐. 아름다운 Kokino가. 음. 음, 맛있군요. 음. 맛있군요. 초코픽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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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코피가 만든 건지. 초코픽을 그러고. 초코픽을 먹으면. 초코픽을 먹으면. 초코픽을 먹으면. 초코픽이 마세요. 왜 이렇게 먹는 거예요? 네? 조금. 한입. 뭐를 한입. 양념 먹는 거예요. 어떤 맛이에요? 달콤한 맛이에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